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아메리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미국 안되면 오픈카처럼 꿀기르기 010 저기 해야 안되겠나? 길이삼 멋쩡 BGM 죽인다 졸라 멋쩡 야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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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도 그래 그래 날마다 패드손맛 어떤가요? 손맛 맞추기지 가라 친구도 그래 드라이브 방송만 하는거 아니다 오늘 임마 지금 호텔로 일단 가자고 지금 호텔까지 한 20분 정도 드라이브 한 20분 정도 날 예정입니다 야 하다 하다 이동방송을 오픈카로 하네 더 보니까 좀 닫을게요 금방 도착할거야 지금 지금 조금만 기다려줘 발렛 어떻게 발렛되나요? 발렛파킹? yes sir how much? 오버나잇 오버나잇 60달러 네 네 근데 1시간 후에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곳에 가면 예 예 입을 수 있는 아 아 제가 가면? 네 발렛파킹은 많이 탐나잇 아 많이 탐나잇 왜 파킹라트 호텔에 가면 네 발렛파킹은 60달러 아 아 60달러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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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리 예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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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name? First name 운송 E-U-N-S-U-N-G 마지막으로 드디어 5-7분동안 5-7분동안 이렇게 인앤아 24-7 60달러 아 오케이 그리고 렛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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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뚜껑 열리던데 차 종류가 뭐야 이거 소중기만 보여줄께 자자자 자 머스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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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머스탱이라고 하신 분들 많아 머스탱 맞아요 어 어 투나잇 어 네 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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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쏘마시 뭐야 와 으아 자 508호 여기다 우리집 508호 길이 충신크림 10 음성화 유튜브로 볼께 니가 블랙러러 채식못하지만 아 커피 한잔하고 나가자 안되겠다 하 이건 왜하는데 이래가 이게 왜 안되냐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거냐 뭐이나 뭐이나 친구들아 응 맹물이 어떻게 나오나 저기요 커피 뽑으면 안되죠 다 나왔네 그리고 이거 들고 그대로 어디로 가냐 아이스 들어간다고 이게 바로 아이스 아네카라 이거 여기가 이제 할리우드 가보자 가보자 아이스 아네카라 이거 봐봐 미국은 이 서화전부터 이게 다르다고 오 존대 총 들고 다닌다 진짜 존댔다 요즘 애들은 카라의 멋을 모른다 진짜 헷간지임 오 존댔다 존댔다 노파이트 노파이트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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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아 할리우드 여기 사람 맞나 이거 여기 봐봐봐 다 이름이 있다고 이거 이거 봐봐 이름 핑키 핑크 이봐봐봐 이거 누구야 이거는 어? 이거 누군데? 이봐봐봐 이거 다 이름이 있네 로리알 알알알 야 근데 여기 원래 이 원래 이거 손지문이 있지 않나 어? 이게 원래 별이 이게 이게 한국사람도 있지 않냐 근데 여기 형 모르는 아재라 하이파이브 해줘 존댔 존댔 하이파이브 알았어 하이파이브 해요 하이파이브 해요 Where you from? 코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에요? This is my young master from South Korea 예 사우스코리아 존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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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찍으래 포토 찍으래 포토 찍으래 포토 찍으래 포토 찍으래 포토 찍으래 사우스코리아 아하 스파이더맨 넘버와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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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마이너스 네 네 15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20불 20불? 20불 놀라노 20불 20불 좋대요 말도 안 돼요 5달러 저거 저거 사랑해요 사랑해요 잠깐 5달러만 진짜 5달러 진짜 5달러 한 번만 돈 없어요 돈 없어요 5달러 5달러 오기 소고기와 교심 너느라 사진같이 찍으면 돈 달라고 한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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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허락허락한게 아니야 이거 아이언맨이다 좋댔다 오 좋댔다 짐 찍었다 좋댔다 시발 죄송합니다 잘못 찍었다가 큰일나 눈 맞추면 안 돼 눈 안 맞추게 찍어야 돼 오 배움은 뭐야 배움은 얼만데 asts How much? We're going to like it. Small one, big one.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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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one. Big one? Ah, you ready, man? If 15, the small ones, 20. And 25, but I do 20 for you, the big one. Oh, let me think about it. Let me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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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er, later. Let me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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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er, later. 20달러면 너무 비싸. 2만원, 사진 찍지 2만원 이거 오바야. 이거 근데 중국에서 했었잖아. 할리우드에도 했네. 근데 진짜 닮았다. 이거 할리우드는 확실히 닮았어. 엄청 닮았어. 진짜 비슷하게 그린다. 여기가 이제 또 할리우드 메인 아니냐. 스타트랙. 여기 그러니까 이거 누구 손이 있다 그랬노? 극장 옆 구석에 있대. 극장 옆 구석. 여기 구석이야, 극장. 띄어떠. 띄어떠 있잖아. 어? 여기 있단다. 아, 여기 있네. 이병헌님. 제일 왼쪽이야. 안성기님도 여기 있네. 안성기도 여기. 응. 가자 가자. 다 봤제? 어, 좋았어. 어, 좋았어. 잠깐만요. 알았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바이바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리우드 왔으면 더 수버니어를 한 개 사야지.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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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 잘 한 개 사자. 우리 또 잔전문 아니냐. 이게 얼마인데? 몇 달란데? 이게 10달러야, 설마? 이게 10달러야, 설마? 이게 10달러면 도란건데, 이거? 아니, 템부티크를 10개 사야지 5달러야, 한 개당. 근데 플러스 텍스가 있대. 텍스가 몇 프로야? 10프로야? 그러니까 한 개 사면 10달러고, 무조건 10개 사야 되나봐. 이거 두 개가 그럼 두 개 사면 22,000원인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야. 1085? 1085? 그리고 5달러 맞네, 결국에. 5달러 맞네. 그러니까 10개 안 사도 5달러야. 맞아. 야, 이거 제작하네, 이걸 그러니까 지금 제작하는가봐. 어.. 아,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돈 받는가 봐. 빈별의? 어... 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Blockchain의 정보는 건 아니죠? 너는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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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사실 Orlando 소시설 미디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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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elete I delete Delete now Please 오케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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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찍어라 Take me 야 take me 지금 존나 열받은게 뭐 얼굴을 찍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가 뭐 비즈니스 하는걸 찍지 말래 여기 뭐 웃자란 말인데 어디갔노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맞나? Hey delete Delete my photo Delete it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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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photo Delete 아이고 힘내나 Delete delete This is This is Go away go away 네 뭐라카노 이거 뭔데 어 뭐야 뭐 무슨 뜻이야 저거 무슨 뜻이야 속말라는거 알제 여기 그니까 아까 나 찍는거 너희 못봤지 아 그게 나왔어야 된데 나 찍으면서 나 찍으면서 이 새끼 뭐 어쩌구 저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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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고 그 순간이 사람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잖아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싶더라고 존나 당황했어 잠깐만 파이브 가이즈 먹을래? 파이브 가이즈 지금 가까운데 있는거 보자 인앤하우버거 아깝네 인앤하우버거 아깝네 이제 미국 가면 또 인앤하우버거 저거거든 어 여기로 가면 있는데 왜 인앤하우버거 안보이지 구글 지도 와이카노 난 어 저기 많네 인앤하우버거 여기 근데 노숙차들이 왜 이렇게 많은거야 이 미국은 나는 그게 미국이 이 복지가 좀 안되있나 어 와 인앤하우버거 어 봐라 사람 사람 허파 디비직이 많다 이거 여기가 또 미국 삼대버거가 이 색색버거 파이브 가이즈 그리고 인앤하우버거 그중에 일단 한개를 오늘 가자고 사람 봐라 사람 많다 체크 이게 베스트 메뉴 베스트 메뉴 아 오케이 넘버워 땡큐 여기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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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치버거야 10달러 레모네이드 제로슈가 레모네이드 이거 한번 먹어보자 가지가지 이거 무한리필이야 무한리필이겠지 아니야 근데 또 괜찮아 그냥 택시 타자 어쩔 수 없다 49 크리스 42 42 32 네 그래서 1 랩 반응 몇몇 5 먹으러 갑디 이게 바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앤아웃 확실히 신선하네 패티가 일단 더블이야 미국 햄버거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네 짜 뭔가 짜 한국의 본 버거는 단맛도 살짝 더럽거든 너무 짠맛이 강해 햄버거의 보뇨의 맛이 강하다 재료의 신선함과 요런건 아주 좋아 그리고 감자튀김이 개인적으로 맛있어요 감자튀김이 맛있어 너무 양이 많아 밀크쉐이크 먹어야 돼 밀크쉐이크 먹고 가자 바닐라 알았다 바닐라 안녕 안녕 바닐라 쉐이크 원 바닐라 쉐이크? 네 여기?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알아듣네 뭘 자꾸 못 알아듣는다 카노 이 바닐라 쉐이크에 음 음 맛있네 맛있네 연두장이 33 그리고 연두장이 카운터가면 모자줌 어?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응 땡큐 소 마치 되게 기네 나업버거 먹을 땐 참 이 모자를 끼고 먹어야 돼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헨하우 버거는 이 모자를 끼고 먹어줘야 돼 이게 이 그릇 상큼 보이게 요리 먹어야 돼 딱 해가지고 버거 이렇게 딱 인헨하우 버거 먹어주면 이게 바로 너 미국 간다더니 터키졌냐? 음 아메리카 로또 엥젤라스 이마 음 음 와 쓰자마자 인도바이브 싫어하냐 음 배부르다 감자튀김 못먹겠다 어 그만 먹자 여기 버리면 되나? 다 버리면 돼 그냥 미국 분리수고하네 아 그래? 이야 이게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어 너 유튜브 채널 이름이 어 마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 시수기릿 시수기릿 G-I-R-I-T 기릿 야 아 땡큐 쏘마치 땡큐 쏘마치 땡큐 쏘마치 기념품 가게보다 커피 있을 것 같지 뭔가 커피 있을 것 같지 뭔가 단발히 하자 디저트 단발히 하겠다 어 좋됐다 FBI다 좋됐다 FBI FBI 하이씨 경찰팬츠 여기서 한번 주고 어? 신발 청소하고 가자 뭐야 신발 청소가 되네 하..하무치 투 클린? 10달러 10달러 오케이 클린 30달러 어? 발이 젖는데 근데 발이 젖어요 사장님 좀 무좀인데 X 됐네 그냥 빨래를 하네 그런 건지 몰랐지 나는 아 빨래를 할 줄 몰랐지 내가 반대쪽 반대쪽이요 Look at the difference Look at the difference Look at the difference Oh my goodness 와 How much? 얼만데 35 35? No 25 25 Only cleaning Only cleaning how much? Only cleaning 10 10 10만 할게요 Sorry What kind of phone? Google? YouTube YouTube What kind of phone? 갤럭시 갤럭시 Samsung Yeah? Yeah, Samsung 아니야 아니야 신발 깨끗하잖아 Look at the difference Look at the difference Look at the difference 저탄 정도가 다른데 근데 다 젖는 게 문제야 발이 진짜 다 젖어 리얼 빨래야 이럴 건 거야 세탁기에 넣었지 How many subscribers? 300,000 300,000? Yeah Not much No way No way I need to get your information so you can help me promote my music Music? You have a music Music You're a musician I create good music Wow Nice Nice Very nice Maybe we can work out something Work out something Okay Very nice Alright What's your email? My email Type it This is my email Okay Thank you so much So So what kind of music do you? I do I do We go with father I'm a dead prince and a father Really no one to be father We forever slaughtered For other workers from other Iniquity Cause they get father Flubble like lava I recognize the problem It's about time to be solved It's about time to be solved And raw Can you find a dream So who is Who is Perfect Thank you so much You eat coffee You eat coffe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2018 2018 2018 2018